자 새끼시피 샤드워프 툴레이드로 도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, 놀러가야 돼 이거 아는지 너무 오래됐어요 노트북으로 촬영이 나서 또 녹화하는 거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지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얘기 듣고 있던 새끼가 어디 갔어? 나 혼자 얘 혼자 그냥 주저거리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자 가서 청소해 그래서 나는 인종 어 뭐냐 여기 관리자인 청소를 했어 근데 그 관리자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는지 없어 조심해 아뇨 내가 뭐 암살을 하는 말들은 하는데 일단 암살하는 거 자체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왜 갑자기 저런 대화를 하는 거야 저 친구가 뒤로 돌아보고 있고 지금이 기회다! 호우! 분명히 저 친구가 갑자기 잠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뭔가 좀 이상하구만 야! 무슨 쟤네들이 쓰고 있는 왕관비즈모라는게 방탄이야! 개센데? 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 그냥 방탄인데? 요즘 나오는 방탄앨벨보다 더 단단해 한 세방 버티는 거 같애 어떻게 알아? 니 여기 처음 오는데 여기가 제대로 오는지 가는게 어떻게 알아? 지금 내 화면은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안보여 지금 내 화면은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안보여 저 문을 열어야 돼? 어떤 문 물론 무슨 문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진흙으로 뒤로 숨겨 알았어 한 번 더 더러워져보자고 이상하게 사람들은 더러운 걸 좋아하더라고 이는 모르겠지만 이런 알수없는 언어에서도 저런 농담이 있었어? 야 내가 재밌는거 보여줄게 호우! 아직 저 친구들은 시신을 바라보는 능력이 없어 시신...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오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야 고개좀 돌려봐 그냥 저기 계속 꼴아보고 있을까요? 뭐 시신은 얘네들이 알아서 찾겠지 오우 뭐 어디까지나 시신은 쟤네들 쟤네들이 찾아야 돼 문제고 내 문제는 여기를 쑥대밭으로 만드는거고 이렇게 말이야 안녕 으아 걸림? 오 걸림 걸림 걔네들 너무 너무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걸어다녀가지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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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대, 현대, 현대문명의 맛을 모아라 역시 현대문명의 총이 최고야 다 풀려 없어, 총을 대변할 수 있는 건 없어 머리를 쏘지 말고 몸을 쏘자 완벽해, 완벽해! 그래, 바로 이렇게 했어야지 쟤네들의 현대 문물이 뭔지 몰라 나도 쟤네들과 비슷한 무기가 하나 있긴 한데 좋은 무기나, 아무튼 왜 쓰레기 무기를 쓰냐는 거지 어떻게 그걸 단정하지? 왜 그렇게 단정하는 거지? 멀리서 봤다면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게 치고는 너무 쉽게 열리는 거 아니야? 좀 중요한 게 있으면 약간 좀 퍼즐 같은 거를 묶어놨어야 되는데 그래 이런! 또 쟤네들을 위해서 내가 문을 열어줬구만 아, 트리니티가 아니구나 쟤네들 지금 전술적 행동이라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? 너무 아닌데? 하! 자, 여기 뱀 머리 받아라 뱀 몸통인지 뭔지 뭐야? 어, 그 좋아하구나 잘 가 뭐야, 잠깐만, 얜 그냥 밖으로 향하는 문이야 야, 무슨 장... 안 맞았어! 걱정하지 마 encaña 야! 왜확인 화살을 쓰는거야? 총을 써! 얘네들 잠거리보기가 활만 알고있어? 한 명이 잡히면 한 명이 풀리고 야 그 그 진화병을 해놓고 그냥 고작 고작 한게 밖으로 나온거야? 그냥 주변 좀 탐색하면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위치에 있는데? 오히려 이거를 찾는게 더 힘들지 않아? 이 게임은 논리는 너무 이상해 쉬운 길 납득이 계속 어려운 길로만 가게끔 만들고 있어 왜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띠, 띠라고? 어떻게 저게 돼? 죽, 죽을라고? 야 털이 마 밑에도 뭔가 없어 뭐야? 야야야야 뭐야? 땅바다처럼 만들어놓고 그냥 떨군다고? 어? 딱봐도 딱봐도 누구나 봐도 저기 올라갈 수 있는 거였는데? 아 진짜 아 개기랄 나 아까 총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 뒤에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걸 보고 아 약간 망 망 그래픽 쪽으로 그래픽 쪽으로 물론 오히려 총이 자꾸 거기 그 뭐냐 땅속으로 들어가는게 약간 좀 더 웃기겠지 근데 그 웃긴거 대신 그냥 무기로 사라지게 함으로써 별 예수로 만든게 어 그래 이해해야지 GTA도 그렇잖아 모든 무기 다 등 뒤에 매고 있진 않잖아 자 딱 보아하니까 두잉 한번더 두잉 두잉 후 엥 어렵지않구만 근데 진짜 저거는 누구나 봐도 누구나 봐도 저길로 뭐라고 되냐 충분히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거 아니야? 아니 내려가라고 내려가라고 자 확실하게 설 수 있는 곳이겠지? 어 다행이네 어디에 여기에 걸라는거야? 여기에 걸라는거야? 목걸이 말하면 여기겠죠 가자 후우 여긴 왜 이렇게 똑같은 똑같은 재질을 봐 이거 말고 뭐가 쭉 내려가 쭉 내려가 니 밧줄이 얼마나 길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게 다야 어두워가지고 내가 볼 수가 있어야지 레이트레이싱이 필요할 때다 저 또 안보여 어디로 가야돼? 그냥 들어온건 좋은데 어디로 가야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충분히 좋지않은 그래픽 노트북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으아 죽으면서 알아내야되나? 아 진짜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죽어보지 말거라 오 오 오 야 나 그냥 떨어지면 죽는건줄 알았어 이거는 이거 종류석은 석순? 석순? 석순 석순을 봐 딱 봐도 야 씨발 떨어지면 죽는다잖아 어디로 가야돼? 자 진짜로 이제 뭔가를 찾는 보험이 될 것 같아 진짜로 뭔가를 찾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 뭐 상자 찾으러 다니겠지만 상자 하나 찾기 위해서 보안장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것도 쓸데없는 보안장치 대충 이런거 있잖아 공인인증서 그거면은 이미 말 다 한거야 왜 공인인증서를 필요하냐고? 일단은 자기네들 뭐냐 쓰는 사람보고 존나 어렵게 만들어 놨어 근데 그냥 귀찮은 것 뿐이야 그는 그는 야 아직도 여기는 누군가가 마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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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참겠다 하면 누구나 다 찾을 위치에 있는데? 그리고 공인인 공인인증서 모든 유출 책임은 뭐냐 사용자한테 전가해 이게 왜 여기에 있어 우누라투를 찾았다 1포인트 이용가능 족가 니 독백을 들을 시간 없다 빨리 가자고 여기에 모든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어둡게 만들어 놨어? 아무리 그래도 레이트레이싱은 그렇게 선보이고 싶었나봐 막상 현줄이 최고의 카드를 이용해서도 60 island 기록하나 제대로 못찍는데 잠수하기 에 설마 물에 빠져 죽기라도 하겠어 리허 락법은 잘 알고 있니 근데 떨어진 높이 대비 물에 빠진 깊이은 그렇게 안 깊지 여러분들은 저정도 높이에서 물속으로 떨어지는데 비명 한 번 안 지르고 떨어질 수 있어요? 어떠한 소리도 안 내고? 그냥 빠지기 직전 아무리 겁이 없다 하지만 빠지기 직전에 훌파고 잠깐 좀 숨 좀 참을 텐데 얘는 그 소리 하나 안 냈어 대단하기도 하지 지금 누구나 안 누르고 있는 것 같아 게임아? 야 내 생각에는 여기 이런 것들이 더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? 어 뭐 물론 값어치 있는 무언가를 찾기보다는 당연히 세상 종말을 막기 위해서 이 질을 하는 거긴 해 괜히 쓸데없는 트리니티라는 알 수 없는 집단을 쳐 넣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눈치챘어야 됐는데 저런 이상한 머리대가리들이 벽에 매달려 있다는 걸 보고 응 다행히 여기서부터네 요! 점프 엿 먹으라 그래 뒤에 오는 새끼 보고 엿 먹으라 그래 나는 엿 안 먹을 거야 뭘 보고 말한 거야? 어허 잠깐만 잠깐만 으아악! 야 이젠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쟤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진짜 너무 자비없는 어둠인데? 뭐야 옆에 뭐가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니? 진짜 나는 농담 안 하고 너무 어두워 아니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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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 게임이 약간 공포게임인 거 같.. 공포게임인 줄 아나 봐 내가 알고 있는 팁을 너무 많이 줘 이이 이이 뭐 공중킥 공중킥하니 원하는 거니? 이이 야 안.. 안 가는데? 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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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이씨 에잇 올라가지 말고 단독으로 열심히 후우! 아니 아니! 얘 왜 점프를 안 해! 점프를 하라고! 가속도가 높아지는 건지 안 높아지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가지고 히이 이이 이이 아 에 먹힌게 먹혔어 효과가 있었는데 효과는 당연히 있을까 됐어 아우 내가 도대체 뭘 하길래 자꾸 경험치도 아닌 경험치를 얻는 거지? 생존 본능하면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안녕 원숭이들 근처에 챌린지 무덤 있습니까? 엿먹어 나 그딴거 안할거야 전에 그거 했다니까 너무 지나친 시간 낭비만 했어 야 오히려 빛이 없어야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심각한데? 아이고 또 저렇게 누군가 누구였는지 알 수 없는 시즌을 저렇게 뭉개고 다니는거야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소수의 소수의 누군가는 신경 안쓰여낸다는거야? 가치관이 매우 걱정되고 놀러갔다 한 번에 점프 망할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 상황이냐 공중점프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거지? 벽에 매달린 상태에서 점프 를 하고 그 상태에서 지지할게 없는 상황에서 한 번 더 벽 벽 밟고 점프를 한 번 더 해 신기한 사람이야 와 신기한 신기함을 넘어서서 사람이 아니야 다른 무언가야 확실하게 심각해 어 잠깐만 저거 트리니티 현대적인 트리니티 병사였구만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끊어줄게 지금 이게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오우 아 새로운 무장 고마워 아 여태까지 여태까지 사람 잘 죽여놓고 이미 죽은 사람을 보면은 으아 하는거야? 여태까지 죽어있던 사람 많이 봤잖아 아니면은 갓 죽은 사람은 이제 으아 하는거야? 자 드디어 더 시발 더 시발 년이 됐으니 이게 됐어 좋았어 완벽하군 제기랄 더 빠르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총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으아 자컨은 빠르게 쏘는게 중요해 센 것도 중요하긴 한데 빠르게 쏘는 것도 중요해 아직도 이게 두개 옆구리 가능하다고? 하지만 얘는 에? 아직도 저렇게 말이 안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되지만 이게 뭐였냐 테이프로디 차라리 이게 재상전 속도가 빠르다고 말할 수 있겠다 나머지는 뭐있냐 안정성이 향상시킵니다 안정성이 향상시킵니다 개조손잡이 잡기가 편안해서 반동 억제에 도움이 된데 하아 어 그래 부정은 안할게 총구제동기 어 반동을 제어합니다 자 매끄러운 총신이 총알을 저항없이 발사되도록? 안 총열 안에 있는 강선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소리야? 야 이거는 아니지 게임이 너무 이상한데로 흘러가고있어 잠깐만 샷건 업그레이드 뭐뭐있냐 잠깐만 좀 보자 후부 확장총시 총신 지름을 더 넓혀서 더 뭔 소리야? 야 총신 지름을 넓혀서 더 많은 탄약을 장전한다고? 야 총신 지름이 넓어지면은 탄이 안에 고정이 안되서 총기 고장이 더 많이 저 더 잘 일어나 이러지마 총구에 무게줄을 달아서 어 사..반동이 위로 정확하게 위로만 올라가는 줄 알아 뭐 이상해 가죽으로 강공된 뭐 그건 그렇다 치자 펌프 손잡이 이게 차라리 반동 제어가 더 쉽다 스피드였는데 내가 한게 전부였어 더 빠른 장전이 가능합니다 어 인정 여기 업그레이드 다 이상해 여기 업그레이드 다 이상해 야 여기 탄약있네 탄약 좀 주워봐라 뭐야 잠깐 펌프 액션 샷건 아니었어? 펌프.. 펌프 안해? 아 족도 안보이네 진짜 야 심각한데? 아무것도 안보여 어어 이젠 너무 눈부셔 여기 셰키는 먼저 왔다가 먼저 다 뒤져버렸네 아니 원래 퍼즐이 퍼즐이 엄청 많았는데 저 친구들이 다 풀어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 혹시 알아? 진짜 그런지도 저 친구들 여기서 고생한다 어? 오른쪽에서 왔으니까 오른쪽에 뭐가 있나 봐야지 어 이 친구의 비밀 공간이었구만 무슨 은밀한 손장난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해해서 미안해 그냥 여기 인공적인 빛이 오니까 놀랍지 2대2 듀얼을 한번 해보자 사람 아닌 척하지만 이 사람인가 다 알고 있으니까 왓자 이 새끼야 어 시구? 야 야 야 샷건은 바로 앞에서 맞았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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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 너희들 총이라는게 뭔진 알지? 바로 앞에서 이기면 죽어 이게 어떠한 총이 됐든 바로 앞에서 맞으면 그냥 죽는거야 내가 이걸로 예시로 들어줄게 어디갔어 어 봤지? 아야 나는 쟤네들 근접공격 맞아서 바로 죽다네 안되겠군 더 가능할까 현대 문구로 불어 어떤 총이 이렇게 연사가 느린거야 ㅎㅎ 야 여기에 친저렇게 샷건 타니학금 넣어줬어 어이쿠 저 niż 겄인거 같아 벌써 빈사 상태야 나 갑자기 좀비모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만해 그만해 여기까지만 돼 있어 여기까지만 돼 있어 가기 전에 여기 시체좀 털자고 얘네들은 털어서 무슨 이로움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털고 있어 애들 더 튀어나오면 그것도 꽤 볼만하겠다 오 사라지지마 사라지지마 중간에 걸려가지고 그래 뒤지지도 못해 가자 시간 낭비는 여기까지다 은상자로 찾기 뭐야 다 왔어? 허 참고로 빠르네 아직도 위에 좀비들이 나돌아다니는구나 분명히 내 머리 위에서 까꿍하고 내려올거야 내가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물속을 헤엄치고 다니는데 설마 이걸 어떻게 해야지 퍼즐 풀다가 나 방해하면은 어떡하냐 자 여기에 뭐 어떤 퍼... 이게 다야? 진짜? 아 뭐 물론 됐다가 이걸 꽂아라 하겠지 그 다음에 이거를 꽂아라 한거겠지 반대방향 응 내가 생각하건데 분명 위쪽에 있는 돌이 무너져서일거 같아 어 불화살? 기다려봐 내가 불화살 만들어 줄게 아니야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구만 알았어 엿 먹어라 자 그럼 무언가를 빨리 처치하러 가보죠 야 그렇게 많은... 아닌 홀 이제 됐을거야 오른쪽? 오른쪽 오른쪽 놓치고 말았어 얘가 어떻게 활... 루프를 감아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얼마나 또 돌려놔야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바뀐건지는 모르겠는데 야 이걸 돌린건 좋은데 뭐가 바뀐거야? 야? 야 뭔가 됐대 아 물속이었구나 어 물속이었구나 아뇨 내가 여기 깔리면 죽니? 죽나봐 근데 그거를 진... 진짠지 확인하고 싶진 않다 굳이 그런걸 확인해서 내가 도움될게 뭐가 있어 내 시간만 난 미안하지 망학교 은혜상자찾기 좋은날들 망학교 은혜상자찾기 좋은날들 이번에 내가 걸릴줄 알았어? 헤헤 쉽게 안걸려 반대 문물에 힘을 부어라 왓빠이 기다려봐 나 찾은거 같애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가는게 나을까 아니면 여기 한번 걸려서 앉아나게 가는게 나을까 다이렉트 먼저 한번 가보자 됐어 됐어 와우 엿 먹어라 게임시스템 자 이거야말로 떨어지면 죽는다 야 딱 봐도 야씨발 떨어지면 죽게 생겼네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잖아 방금 전원 그 종류 뭐냐 야아! 하하 일부러 그런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다시 다시 한번엔 가자 한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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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우우우우 됐어 왜 자꾸 이런거다 한번에 안되는건지는 모르겠단 metres 훔쳐 뭐해 자 또 쭈우우우우우 근데 이런거야말로 숨겨진 무덤이니까 또 죽음의 함정이 있겠지 뭘 또 그런 걸 다 궁금해하니 뱀의 눈 게이트 열기 그냥 문이라 하면 안 될까? 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? 위로 올라가게 위로 넘어가게 그렇게 싫었니? 니 몸을 굳이 물에 적시고 싶었니? 여기 또 있네 방금 그 사정 거리에서도 샷건 맞으면 존나 아파 안 죽은 게 이상한 거야 내가 불안 안 하고 진짜로 이 정도 거리에서 안 죽은 게 신기한 거야 그럼 샷건 그냥 격발하는 힘에 의해서 뒤로 밀리는 거 보면은 얘도 은근히 물리 법칙은 잘 먹나 보네 자 또 펀니 호하니까 자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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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돌려봅시다 반대로 돌려서 확인을 하면서 제대로 돌리고 있나 확인해요 몰라 이쪽이 맞는 거 같애 그래서 나머지 불이 저쪽으로 행하고 그래 몰라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 뭐 이게 쓸데없이 저쪽에 걸려있어 하지만 난 저 시스템을 여수로 만들 수가 있지 자 끊어져라 휘이 그리고 나는 휘이 뭐야 저거 걸기 싫다고? 왜 갑자기 마음에 바뀌셨어? 내가 굳이 올라가서 저거 끊어줘야 돼? 어허이 참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일단 바쁘게 되겠네 그대로 바쁘게 되겠네 어서 봐 나 지금 바쁘단 말이야 흠 아 저걸 통해서 저거 올라가야 되는구나 어 시간 낭비했네 하나가 아니었어 시간 낭비 더 할 뻔했네 근데 내가 이걸 돌려서 시간 낭비를 더 뭐 진짜로 더 하게 될 건지는 난 잘 몰라 얼마나 돌아가니 Wer第二個 많이도 안 돌아가네 반대편으로 돌려주면 몰라 항상 이런건 A 아닌 B야 자 다시 끊고 앞으로 각보애 이제 얘 똑 터져서 반대 방향으로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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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๊ 굳이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만들었어야 됐나 싶기도 한데 지금 저 샷건이 몇 발이 들어가는 거냐 자 드디어 여기까지 마인크래프트 목재와 돌을 캡시다 미안 미안 방해 미안해 하지만 좀 꺼져졌으면 좋겠어 지금 난 약간 바쁘거든 저 잔챙이가 한 번에 우르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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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주 나오는 것도 굉장히 짜증난다 나만 그런진 모르겠지만 그 밸런스 잡기가 너무 힘들긴 해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하죠 그렇게 또 기어 올라가는 거 봐라 된거겠지? 됐을거야 끊어 저 친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자 이제 딱 뽑고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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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쟤들 활도 쏠 줄 알아? 이제는 쟤들 활도 쏠 줄 알아? перед 반대 반대ían 팔에 맞았어요! 몸통이 아니라 팔에 맞았어요! 자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? 알았으면 소총이 너무 쓰레기 같으니까 내가 이걸 몸통으로 너희들 다 엿먹어줄게 만족하냐? 아직도 안 끝났어? 여기선 못 쏘지롱 어, 쏠 수 있네 진짜 여기선 못 쏘지롱 나 어딨게 알아맞혀봐라 어, 사실! 사실 말이야 여기있어! 야쿠 완벽하군 이런걸 원해야 돼 자, 이제 두 번째에 있다로 갈다면 저쪽으로 좀 밑으로 가야되요 밑으로 갑시다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했어야 될까 싶지만 후이이을 나는 숨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가지구 뭐냐 수영 으... 수영 이렇게 잠수인데 잠수를 이렇게 오래 못하는데 불탈ода 모르겠어 왜 아직 숨이 그렇게 딸리는지 잘 모르겠어 난 아..아무래도 나는 현대 문물에 너무 의존하는 타입이 아닌가 싶고 뭐야 아직도 개개해야 하는 놈이 남은 거야? 나와 일단 끝장을 보고 어딨니? 너 있잖아 개개지 말고 나와 안 나와? 어 그래 너희들 현대 문물이 좀 무섭긴 하나 보지 그냥 이거는 귀찮은데? 그러게 예상계는 아마 저 위에 있는 시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저 망할 것들 어 마인크래프트는 안돼 제기랄 왜 안되지? 나의 마인크래프트 인생 3초? 몰라 내가 여기까지 마인크래프트 얼마나 길게 했는지 기억도 안나봐 마인크래프트 끊은 지 1년 됐어 우와 선수 저기까지 가가지고 그래 수동으로 다 풀어줘야겠지 알아라 알아라 그걸 굳이 나한테 다시 상기시킬 필요는 없어 문제겠다면 너는 시발 내가 어떻게 해야되냐 하는거야 쟤는 나중에 돌릴까? 위로가는 길이 있구만 분명 나도 이어갈 수 있는 무언가가 이런 뜻이겠지? 아니면 게임에 나를 이렇게 과대한 생각하도록 만드는건가? 흠 이 게임 이 심리 게임에서 누가 얘기했지 한번 봐야겠구만 뭐 분명 내가 지게 다 좀 어디서 밧줄을 끊어줘야 되는거야 이봐 좀 끊어볼래? 부탁인데 아니면 새로 꽂을 수가 있니? 동시에 돌아가니? 꽤 궁금해지네 하나 꽂으니까 위에 있는거는 자동으로 사라져 밧줄 썩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안 돌아가긴 해 아아아아아아 내가 등신이지 내가 등신이지 이걸로 마찰력을 줄여야 되는거였어 그 다음에 여기가서 어! 마찰력이 아직 아니었구만 그냥 저 돌무더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물이 좀 필요했을 뿐이야 그냥 물 적시면은 그냥 다 빠져나갈 것처럼 보이신거 같은데 뭐 게임이 원하는대로 해줘야지 자 빨리와 빨리와 시간 남기만 하자고 어차피 어떻게 죽을새끼였잖아 죽은 놈들은 빨리 죽으면 먼저 죽어버려 죽은 놈들은 일단 빨리 죽어버려 그 다음에 얘기 어딨니? 점프 후우우 아 서서 무슨 원착으로 해 본작은구나 이거 죽었어 발휘 되면 나 어딘가에서 깨서 FIFA기 mere 공격을 갖고 있어 사고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관대문물파워다 이 지방있어 다 내가 너희들처럼 그냥 고된 문물의 무기를 따라할 이유가 전혀 없어 도움땜 얼마나 더 있는거야? 도움땜 얼마나 더 있는거야? 도움땜 얼마나 더 있는거야? 안녕! 너희들의 터전을 망쳐서 미안 오! 자동 잠금장치가 있을줄 누가 알았겠어? 근데 한겸 아직 문 하나만 닫은 거 아냐? 아직 문을 하나밖에 안 닫았어 시포 가지고 딱 붙여놓고 빵 하면 얼마나 터져 글쎄 윈 입술 없앤 거 빼면 여기서 고래 아시아 아시아 으자리 으윽 그러고 너 вой지 이슈라 이슈라 아시아 이슈라 이슈라 이건 왜 이렇게 무언가가 나지? 여기 위기의 박스, 이 선의 재현영이 되었고 여기! 이곳은 이곳이 있습니다. 이곳은 흐름이 있습니다. 이곳은 흐름이 있습니다. 어디가 있는지? 미안! 결국 그립 부셔졌네 너희들의 잠금 자체가 쓸모가 없어졌어 나 아직 아무것도 안했어 굳이 아직 아무것도 안했는데 저 친구들은 왜 나를 잡으려고 저렇게 개지랄을 던는지 알 수가 없구만 자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40분이 넘어갔네요 톰 리드는 한 40분 30분 정도만 찍어줘도 충분히 됐을 거라 생각해요 마침 주격전이야 딱 끊기 좋은 타이밍이지 자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마음이 좋으셨다면 like button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shadow of the new day 다른 파트에서 마저 뵙도록 하겠습니다 취격전이 뭐 물론 좋게 끝나긴 하겠다만 당연히 지진을 해가지고서 사물이 다 무너져가지고 아네이터는 알 수 없는 것들은 다 죽어버리겠지만 어떻게든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지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을 죽어버렸는데 어차피 생명을 죽고 죽는 건데 그거를 못 버티고 트리니티가 더 많은 생명들을 죽여버리겠다는데 모르겠어요 그 원래 의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따라 목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냐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지 예! 시간은 그냥 그만하고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뽁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